이거야, 이거야. 오, 제 회사가 꽤 많아 보이는데요? 뭔지 알아? 기념품? 기념품? 어? 기념품. 개본. 이거 윌리엄 거야? 이거 왜 이렇게 쉽지 않을 텐데. 이거까지 윌리엄 거야. 샵핑 쓸 거야. 연습하자. 너 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알려줘? 네, 이 끄는 소리야? 이거 지금 거꾸로 보고 있는데? 그치. 둘 다 대사 거의 똑같아. 한번 연습해봐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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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리엄이에요? 윌리엄이에요. 안녕하세요. 팬티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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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왜 뺐어? 팬티예요. 안녕하세요는. 팬티예요. 안녕하세요는. 팬티예요. 안녕하세요는. 팬티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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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무슨... 어떤 거야?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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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주 잘 멋있어! 자, 이런 거 해볼까? 똥 사야 될지 저 잘한다, 잘한다 많이 해봤죠? 좋아, 좋아, 좋아 안녕하세요! 핏줄 연기, 핏줄 연기 메소드 연기인데요, 저 정도면? 걸어가면서 똥 사니? 매운 거 먹다가 안녕하세요, 해봐 매운 거야, 매운 음식이야 고추 조금 들어가는데 조그만 거 하나만 근데 먹다가 고추가 자기라네 먹다가 고추 입에 들어간 거야? 그렇게 미안해, 연출하고 있구나 아, 윌리엄이 설정을 정말 잘하네요 안녕하세요 걸렸어, 걸렸어, 걸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? 안녕하세요 어떻게, 어떻게, 물 갖다 드릴게요? 좋았어 오케이 야 나 갈까? 기대된다 아, 매워요 아, 매워요 아, 매워요 왜 자꾸 똥 사는 것처럼 똑같아요? 아, 매워요 어떡해 아, 매워요 일찌? 아, 매워요 묵妄 아, 정말 ? 각각